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한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대변을 보고 있었다는데요.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 한 소년이 바지를 내리고 화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는 끙하고 열심히 대변을 누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들이 서있는데 대변 보는 아이를 숨겨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당당히 팔짱을 끼고 있죠. 마치 여기가 화장실인 듯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한참 멍때리다가 동영상을 찍었다며 영상 찍으니까 여성이 중국어랑 영어로 뭐라 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제주도의 한 번화가로 영상 속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이었다는데요.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해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서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변을 보다니 정말 황당하죠. 해당 시민은 중국인들 진짜 너무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남의 나라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연히 대변 안 치웠겠지. 너무 당당해서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걸음 주고 있는 거냐. 제주도 가서 제일 짜증났던 건 중국인들이 시끄러웠던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카페 옥상 테라스에 대변을 보고 갔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수원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으로 지난달 30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 일행이 카페에 방문했다는데요. 그 중 긴 머리에 화려한 은색 네일아트를 한 남성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어봐 구두로 안내해줬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손님이 있어 남성 손님이 잠시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손님들이 떠난 뒤 발생했는데요. A씨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옥상 테라스에 수건을 널러갔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라스 한 구석에 놓여있던 폐화분 주변에서 거대한 대변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름이 30cm 이상 되는 대변이 바닥에 있었다며 정말 한 바가지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뒤이어 CCTV를 확인한 A씨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리던 긴 머리 남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테라스 구석에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아무리 급했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으니 남은 한 해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한편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학 진짜 더럽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